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도썰, 도자기 이야기 33번째 시간이고요. 대명 선덕도자기로는 9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지루하실지 몰라도 0선 자기만 하고 나면 나머지 뒷부분은 뭐 좀 거져먹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0선이 뛰어나면서도 내용이 많습니다. 기형도 다양하고 문양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대명 홍무도자기 하면서 원말명초 원대도 왔다갔다 했잖아요. 문양 같은 거. 그래서 원대도 사실은 3분의 1 정도는 한 셈입니다. 그래서 명하고 청하고 그 다음에 원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대는 원청화해가지고 사실 현실감이 없어요. 하지만 청 같은 경우는 청말, 민국대 이런 거는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감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임의대로 제가 보면서 책이 내용이 좀 많아요. 마시개라는 분이 잘 쓴 책인데 또 우리나라 분이 해석을 또 잘 하셔가지고 중국 도자기는 참 교재로 쓸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도 많고 그래서 소음은 빼고 여기 원래 제목이 청화작이에요. 그래서 원청화부터 시작해서 원명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서 이걸로 교재를 삼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또 책 제목을 알려달라고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관계로 여기 영상에다가는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문자나 또 전화 주시면 제가 책에 이제 겉표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어디서 사시라고 그런 정도의 조언은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이 이제 또 원나라 때 원청화에 대한 또 책이 있다고 그저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댓글에 남기셨는데 뭐 저야 뭐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 하기는 힘들고 혹시 이제 뭐 제 지금 멘트가 나가니까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또 있으시면 아 그때 방송했던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그 댓글이나 문자에다가 남겨드리겠습니다. 많이 책을 보시고 많은 사진을 접하셔야 실력이 이제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난다?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해 살까 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어느 쇼츠에다가도 올리지만 없는 뭐 진품 찾지 마시고 그랬는데 진품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혹여 이제 초심자들이나 또 이제 어느 정도 하셔도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진품 찾느라고 돈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고 해서 뭐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충고는 입에 쓰죠. 귀에 쓴가 입에 쓴가 아무튼 씁니다. 그래서 진품보다는 명품이나 좀 그래도 좀 50년이 60년은 골동으로 치니까 그런 골동을 사가지고 자꾸 만지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가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버전, 그 다음 버전 하면서 실력이 발전되는 거지 진품 찾겠다고 참 힘듭니다. 저는 이제 많은 중국 도자기를 애호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려면은 기초가 좀 탄탄해야지 남의 말 듣고 뭐 좋은데 저거 사세요. 이건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교제는 어디까지나 교제일 뿐입니다. 그 말이 물가까지는 말을 데려갈 수 있지만 결국 먹는 거는 말이 먹는 거지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최대한 다른 책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진 같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래도 메이저 경매장, 크리스티, 소더비, 폴리 이런 데서 낙찰됐던 기물들만 모은 도록이라고 하지만 박매의 영감입니다. 10년치도 제가 이제 한번 왕조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돌려서 보여드리거든요. 많은 진품이나 거의 진품의 진배가 없는 반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이제 감을 익히시고 실력을 이제 키우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PC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제가 능력은 안 돼서 그냥 책으로 보여드립니다. 시청각이죠. 저도 시청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3류, 3번째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 지난번에 서수, 서금 했죠. 그래서 인물, 영락이나 이제 선덕대에는 그 인물문이 그렇게 원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락대에는 이제 선덕대는 조금 증가합니다. 그나마, 그나마에서 산수, 산여도의 문양은 이제 산수 누갑과 결합시켜서 변화를 좀 줬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미출쳤던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한자로 써있지만 이런 것을 잘 외워두시면 이제 다른 왕조의 그 도자기 설명하거나 이름 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 번 훑어보면 선녀 기학, 그러면 선녀가 학을 타다. 이거는 이제 사녀, 사녀는 이제 국녀죠. 우리가 말하는 국녀가 이제 향을 사르고 달에 절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향배월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분향배월, 그 다음에 사녀상월, 감상한다, 달을 감상한다. 선인승봉, 그러면 이제 신선이 이제 봉황을 타고 간다. 그 다음에 사녀초엽제시는 이제 파초입에 시를 적다. 사녀수사남량, 이거는 이제 수사라는 거는 사가 정자사자입니다. 그래서 수사 그러면 이제 물가에 있는 정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물가정자 하면 나왔는데 더위를 식힌다 그러면 나비양 그러면 나비양 특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녀영이 그러면 영이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영이 16자 그러면 16명의 노는 아이들. 이 16명이 거의 끝입니다. 이제 한 도자기 안에 16명 이상을 그린 그림은 없어요. 16명이 끝인데 이 16명이나 이렇게 10명 이상의 애들이 많은 그림을 다른 말로 백자도라고 합니다. 아들자자를 써서 백자도. 이 백자도의 이제 숨은 의미는 옛날에 무조건 다산이잖아요. 또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백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 16자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이 문이 있는 이 그림은 연생귀자도라든가 이 영이 문이 있는 것은 다 다산을 상징하고 다산을 의미하고 다산을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쭉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서두에 또 좀 말을 하는 바람에 많이 좀 까먹었어요. 시간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기준을 정하여야 되는 거죠. 단대, 시대를 정해야 되겠죠. 끊어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덕 때의 그 이제 스타일은 어떤가. 사람에 대한 스타일, 인물문에 대한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원대는 사람이 적고 영락은 사람이 아예 없고 선덕은 여자가 많고 남자는 적다. 그래서 이게 지은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책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원대인 소, 원대는 사람이 적고 여기는 이제 영락의 무인, 사람이 없고 선덕은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진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청화 추석. 추석은 이제 가을 저녁인데 우리가 말하는 명절의 추석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의 사녀도완. 시라는 건 이제 시, 추석이라는 시에서 그 이제 분위기를 따와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완의 외벽의 정원경문을 그리고 뭐 이런 세 시녀 중 하나는 향을 사르고 하나는 개똥벌레를 쫓아가고 하나는 물건을 받들고 실내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요런 이제 도자기의 이제 내용, 그림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건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담았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그림을 이제 감상하겠습니다. 그림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비추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게 있는 거는 이제 그 견우직 여성 같아요. 여기 나온 얘기가. 그래서 이제 사녀가 있고 요거는 이제 대감 저기 부인 같습니다. 높으신 분 같고 나머지 이제 하녀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분주하게. 요 향을 사르고 요거는 이제 부채로 이제 반딧불을 쫓아다니고 있고 요기는 이제 또 물건을 들고 이제 시녀가 이제 내려오는 아주 그 병풍도 쫙 쳐져 있고 그렇죠? 예, 멋있게 잘 그린 수작 중에 수작입니다. 자, 그래서 저거 내용을 잠깐 보면 당나라에 이제 두목이라는 시가 있어요. 깡패 두목이 아니고 두 시입니다, 성이. 지난번에 했던 두연앙 같은 두목이에요. 두보가 있고 두목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두목은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뛰어난 시인이기도 하고요. 자, 두목이라는 시인이 추석, 가을 저녁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은촛 때 가을빛은 그림병풍의 차가운데 비단 부채로 떠다니는 반딧불을 치는구나. 궁궐의 밤공기는 물처럼 차가운데 앉아서 견우직려성을 바라본다. 라는 요 한자도 밑에 있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정확하게 한자로 또 읽으면서 또 감상을 해보시고요. 이런 시, 두목의 추석이라는 시를 시의 뜻을 구도로 삼아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 개와 두 개의 원점은 연결하면 견우직려성이다. 그리고 이런 병품, 그 다음에 촛대. 그래서 이건 매우 한 폭의 볼만한 산수임무라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덕대는 몇 개 없어요. 제가 이제 10년치 도록을 선덕 걸 다 뒤졌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진품이라서 방품도 안 나온 것이에요. 도록에 있는 것도 방품이 많은데 방품임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 귀중한 사진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선덕관지가 있는 이런 기물이 있다. 그러시면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잘 그렸다. 시대도 좀, 연대성도 좀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설사 방품일지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기물들을 한번 찾으시라고 자꾸 이런 오리지널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리지널이잖아요, 사진은. 지은이가 이걸 그냥 대충 어디서 시장 바닥에서 사가지고 사진 찍은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청화 정원 사녀도 완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이죠. 사진이 흐릿하지만 아무튼 여기도 한 폭의 우미아 아름다운 정원 사녀도를 그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여기 이제 청화색은 농협화되 퍼짐이 있다. 훈산현상이죠. 농협화니까 소마리청이니까 그래서 문양 세부는 더러 명확하지 않다. 제가 여기 밑줄을 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마리청의 특징이다. 그래서 인물문을 그리기에는 조금 어떻게 말하면 좀 적합하지는 않다. 소마리청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이제 시녀가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고요. 여기 어린아이가 이제 난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 시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녀들이 이제 어린아이하고 놀아주는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겠죠. 궁궐의 시녀가 놀아주는 아이는 황자, 황태자 아니면 황자겠죠. 그래서 이런 또 이제 뒷면에 있는 모습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명떼는 이런 구름 모양 같은 이런 이제 모양들이 좀 있어요. 떠다니는 구름 같은 거. 이런 이제 병풍이 있는 것도 좀 특색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정원, 사녀도, 완까지 봤고요. 뒤에 이제 사녀, 영희도, 완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영락대도 하나 그림 하나 본 게 있어요. 사진. 그걸 다시 한번 여기 리뷰하는 세모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자꾸 봐야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청화, 정원, 영희문, 완. 지금 보시는 완들은 다 이렇게 외반구. 여기 여기 나오죠. 창구, 안입니다. 창구, 안. 지금까지 봤던 거 다 창구, 안이죠. 여기 이제 아이들이 둘이 놀고 있는데 버드나무하고 이제 구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구경 19.4cm입니다. 눈여겨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녀, 영희도, 완. 이거는 선덕이고 아까 거는 영락이에요. 이제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두 동자가 초지, 풀밭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죠. 사녀가 부채를 들고 있고 한 아이는 기어가고 땅이 쪼그리고 앉았다. 자, 그럼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진만. 그래서 이 사진. 어린아이가 이제 놀고 있잖아요. 둘이. 여기 버드나무도 있고 이 버드나무 있네요. 여기 누각이 있고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덕 때 이제 영락 때 거를 본을 받았는지 아무튼 구도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선 자기는 어떻다? 불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선 불분이다. 19.4cm, 19.3cm. 똑같습니다. 똑같이 외반한 창구 안이구도 하고요. 그래서 밑에 당초문이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색택도 똑같고요. 왜? 소마리청이니까. 그래서 영선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지가 없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여기 관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관지. 육자 이행 해소관을 썼다. 그래서 특징을 이제 밑줄 쳐놓은 겁니다. 선덕 이전의 영의도는 정원 유의가 많았습니다. 선덕 전에는. 뭐 영락도 이제 선덕이니까. 그 이전에는 정원에서 노는 게 많았는데 선덕 이후에는 교회에서 이제 정원이나 교회나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정원이라는 건 조금 더 안전한 곳이죠. 궁궐의 정원을 가리키는 거고 선덕 이후에는 이제 교회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 이제 좀 많다. 이런 특징이고요. 영락 선덕 때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작고 통통하고 머리 앞가슴이 크고 이런 것들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왕조마다 또 어린애들 모습이 틀려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 이거는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들 수급 점차 많아져서 가장 많이 있는 건 이제 16명입니다. 16. 16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16자라고 하고 옛날에 학사 이제 그 선비들이 있는 그림이 많잖아요. 여러 선비들이 있는 그림인데 18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8학사라고 부릅니다. 18학사. 18학사. 18, 18을 1하고 8을 떼서 더하면 9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탈모드에 나오는 카발라 수비학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긴 하지만 9라는 숫자는 완벽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완벽의 수고요. 양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9입니다. 그래서 18학사는 1 플러스 8 돼서 9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을 3으로 나누면 3, 3, 3 돼서 3도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명인은 이런 걸 백자도라고 부른다. 백자도는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다산을 기원한다. 그런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오늘 이제 길상도안. 길상도안은 마무리가 다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길상도안에서 제가 이제 한번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다 팔보가 도대체 뭐냐. 팔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상도안은 이제 송중매, 세안사무. 송중매와 세안사무는 똑같은 말입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세안사무도 사무가 송중매거든요. 세안사무라는 뜻은 이제 고사성어이기도 하고 추운 이제 겨울에 이제 뭉치 저기 뭐야 기억이 나는 세 명의 벗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난관을 이제 봉착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새 벗이란 뜻이죠. 송중매, 더 장수의 이제 뜻이기도 합니다. 연탁팔보는 뭐 이제 연꽃을 탁자로 삼아서 팔보문을, 팔길상문을 한 것이고요. 장수를 타는 영지, 그 다음에 송악도, 다 오래 사는 동물들이잖아요. 벗문, 길상문자들이 있다 해서 요거에 이제 그림이 연탁팔길상문 완부터 고족배부터 쭉 하기 전에 팔길상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아, 고하기 전에 기반 그 인물문이 끝났으니까 인물문 중에서 이제 다른 인물문이 있는데 와는 아니고 이제 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있어서 미녀기도 합니다. 미녀, 그래서 미노든 뭐든 선덕권데 그래도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상만 하시겠습니다. 자, 선덕, 미녀, 청화, 금기, 서화, 대, 관입니다. 이 금기, 서화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예도라고도 합니다. 사예도가 있고, 예도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또 문양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예도, 이거는 사예도입니다. 예절할 때의 예자. 사예도입니다. 사예도가 뭐냐면 여기 설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금기, 서화. 금, 가야금 타고, 기, 바둑 두고 그림처럼. 서, 글씨 쓰고, 화, 그림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사예도입니다. 금기, 서화라고 하기도 하고 사예도라고도 하는데 이거 미녀치고는 정말 잘 그렸지 않습니까? 바둑에 그 수를 놓는 것까지 딱 갖고 옆에 호석이 딱 있고, 구멍 뚫린 호석이 있고 맨 구연부에 회문이 돌려 있고 밑에는 이제 초협이 있죠? 초협문. 초협문의 이제 심지가 허연색인 것을 봐서 아, 명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이제 저기 미녀인데요. 청화, 사녀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뭘 갖다 바치는 저기한테 시녀고 여기는 비빈 내지 황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형이 있고 미녀지만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잘 그렸습니다. 누각이 있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라고 감상을 하시라고 이렇게 카메라에 담습니다. 자꾸 오리지널 사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됐고 자, 그럼 이제 이 길상 도안을 하기 전에 8보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이걸 다 처가 PC에 입력을 해서 뭐 이래야 되는데 아, 못합니다. 자, 팔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게 제일 정확하죠. 뭐 제가 아무리 떠드는 것보다 책에 있다는데 자, 이 팔길상이란 말은 이제 여덟 가지죠. 여덟 가지의 보물이다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요. 여기 이제 범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범라는 이제 소라라 자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보살과를 갖추고 있어 오묘한 음악과 똑같은 길상임을 말한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길상이란 말이 나와서 이 도안을 팔길상문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라부터 나와요. 라.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저기 바퀴부터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라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이제 라에는 이제 길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라부터 나오는 그래서 팔길상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좋게 라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뒷글자부터 외웠어요. 라윤 산계. 자 법륜은 부처님의 말씀은 위대한 불법이 원만하고 두루 굴러 만겁토록 그침이 없음을 말한다. 법륜.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우산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당기고 늘어짐이 자유자제하여 중생들을 골고루 덮어준다. 우산으로 덮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백계가 있습니다. 백계도 이게 덮개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삼천세계를 골고루 덮어 일체의 중생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묘약이다. 여기까지 외우면 이제 라윤 산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라윤 산계.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아 람은 범라겠구나. 류는 범륜. 산은 이제 보물 같은 우산입니다. 그래서 보산. 백계는 이제 백자가 붙어서 백계. 그래서 라윤 산계 이렇게 네 글자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연화가 나옵니다. 연화. 연꽃이죠. 부처님의 말씀은 혼탁한 다섯 세계를 벗어나 집착하고 물드는 바가 없음을 뜻한다. 연화. 이 연꽃은 더러운 데 피지 않습니까? 더러운 데서 납니다. 연꽃은. 그런데 연꽃이 필 때 피어나는 연꽃에는 더러움이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청렴의 청년이나 청렴이나 똑같습니다. 발음이. 보병은 부처님의 말씀은 복되고 지혜로움이 원만 구족하여 완전 무결함을 갖추고 있다. 금어는 부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활발하여 괴겁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해탈하였음을 말한다. 반장은 부처님의 말씀은 윤회하고 순환함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서 일체가 형통하고 분명함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화병어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병어장. 그래서 화는 연화. 병은 보병. 보물 같은 병. 그다음에 어는 금어. 쌍어자. 쌍어. 쌍어문. 오병이어도 쌍어 아닙니까? 부처님이고.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 쌍어거. 똑같이 비슷하네. 반장. 반장은 장자가 창자장자하고 같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은 노끈이에요. 길게 끄여있는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여덟자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매듭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을 보여주는 걸로 가름합니다. 짱가몽의 도설은 조금. 여덟 가위 중에서 첫 번째인 범라를 묘음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팔길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인 반장은 속칭 팔길이라고 해서 전체를 대표합니다. 반장이. 속칭 팔보라고 해서 불가의 부호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장은 창자 형태의 모양인데요. 이따가 사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짐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짐. 이거 중요합니다. 반장은 끊임없이 이어짐을 상징한다. 뭐랑 똑같다? 전지화애물하고 똑같은 거죠. 권초문, 영초문, 당초문 똑같습니다. 창자 외 장자는 동음동성으로 장구하여 끊임이 없다는 뜻으로 비유되니까 반장이 있으면 장수의 의미, 영속이 된다. 영생, 불사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암팔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덟 개는 똑같은데 팔신선 아시죠? 팔선도 할 때. 팔선은 여동빈부터 종립, 여동빈, 이철괴 여러 가지 하선고 하는데 팔선도에 나오는 팔선은 발글명자를 써서 명팔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명팔선이 가지고 다니는 자기만의 비밀무기 이런 거를 암팔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고니, 조리니, 음양판이니, 횡적이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호러병도 있고 호러병은 이철괴라고 술꾼이에요. 그래서 항상 호러병에 담아서 술 먹는 광경을 보여주는 대머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신선입니다. 이 팔신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사진과 더불어서 이 암팔선 비밀무기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팔길상문, 팔보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팔보문의 사진만 보면서 팔길상이로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부터 나가요. 이게 소라예요, 소라. 다 밑에 연꽃이 위에 있는 거죠, 연꽃 위에. 연꽃 위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보물 같아서. 이 위에는 구름 모양인데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라윤, 산계, 법라, 법륜, 보산, 백계, 여기까지 네 개. 그래서 여기는 우산이고 이거는 덮개다. 그리고 이제 또 가는 게 연꽃이죠, 연꽃. 연꽃, 화, 화병, 병, 보병, 화병, 어장. 장은 반장, 어는 쌍어. 됐죠? 다시 한 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라, 윤, 산, 계, 화병, 어장. 이렇게 8개를 외우면 됩니다. 여기와 여기는 순서가 바뀌는데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라는 팔길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나온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윤부터 나왔네요. 바퀴부터. 그렇죠? 윤라, 산, 계, 화병, 어장. 자, 반장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뜨개질할 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창자같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나온 묶음. 이런 묶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걸이나 손에 팔찌에 인사동이나 민속총 가면 나오는 이거요. 이게 반장입니다. 이거는 쌍어문이 있는 거니까 금어고요. 이거는 보물 같은 병이니까 보병.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비단으로, 비단 끈으로 잘 쌌어요. 전부 다. 이 문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게 이제 길상의 의미니까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윤라 산계로 나오고 여기는 라윤 산계로 나왔다는 거. 그것만 차이나지 똑같습니다. 외우시기 좋은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기 좋은 걸로 외우시면 되는데 팔길상부터 가니까 범라부터 나오는 걸 외우시든 아니면 여기 윤부터. 왜 윤들이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관지를 쓸 때, 연탁 팔길상문에 관지를 쓸 때 범륜 위에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외우도 되고 이것부터 외우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반장이에요. 전부 다. 반장이죠.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 반장이구나. 반장선거할 때 반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팔보문, 팔길상문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 오늘 또 여기 연탁 팔길상문부터 쭉 해야 되는데 이거죠.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여기 뭐가 있나요? 조금 아까 외우셨으면 이제. 법륜이 있는 거죠. 바퀴. 라는 이 옆으로 밀려놨네. 그렇죠? 소라는 밀려놨어요. 그래서 라윤을 해도 되고, 윤부터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륜 위에 여기 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기준이 된다라는 것 정도 아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디테일한 조형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몇 개는 안 남았어요. 이거 이제 팔길상에 대한 이거 다 그림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종속문양, 종속문양 이거 몇 개 있는 거. 이 정도 하면 이제 문양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청려관지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팔길상문 하느라고 시간을 뺏겼지만 뭐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지사항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월요일부터 요거 이제 영상이 이제 반영되는 거는 이제 수요일이나 그쯤 가겠지만 제가 이제 월요일 21일부터 이제 오후 1시에 실시간 경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실시간 경매라고 해서 뭐 다른 경매장처럼 그렇게 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10점씩 해서 제가 이제 워낙 기물 설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던 기물이나 다른 데 이제 좋은 기물들 가져다가 설명을 이제 최대한 많이 드리고 기물 구경을 시켜드리고 이제 출발가는 이제 딱 정하고 뭐 출발가 들어오시면 그냥 카운터에서 그냥 이렇게 낙찰하는 걸로. 다른 경매 방식하고는 틀리고요. 제가 뭐 있는 뭐 100점 정도는 좀 싸구려 기물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기물들은 어디다 내다서 팔기도 좀 창피하기 때문에 저의 뭐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렇게 못 샀구나. 그래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은 기물들로 한 10점 정도만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일에는 그냥 매일 조금씩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면 제가 설명할 것 같아요. 말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뭐 구매를 하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아 저런 기물들이 있구나. 저런 기물들은 짱가몽은 저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도 사진 보여드리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실물인데.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는 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또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이 이제 안 드러나는 이유가 조회수는 많은데 보시기는 많이 보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닙니다. 옛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네가 갔지. 공부를 해야 제가 강조하는 게 공부를 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 책을 한번 저랑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강의가 이제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이 책을 다 띄고 나면 강의를 쭉 틈틈이 계속 보셨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력이 확 일치월창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 보면 우스운 물걸들만 나돌아 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실력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력이 늘면 좋은 기물을 찾게 되고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좋은 취미도 살릴 수 있고 모르고서 본다? 모르고서 산다? 한두 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잔소리도 많았고 또 홍보의 시간도 있었고 아무튼 매일 오후 1시에 따로 메시지가 안 가더라도 오후 1시에 이렇게 짱가몽 쳐보면 그냥 실시간 항상 떠 있을 거예요. 제가 한두 시간은 계속 기물 가지고 좀 썰을 풉니다. 많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